설날은 연기 플레이어로 송승헌 오연서 이쇼 채원석! 기대되시죠? 네! 마피아 출몰! 저는 바로 왔어요 동현 씨가 승헌이 형 지금 뭐하고 있는다고? 지금 안 돼? 마피아! 마피아! 자꾸 나 죽이려고 그래? 연기가 어색해 저를 보내려고 하는 게 너무 치연하십니다 눈물! 쨍 롤도 몰라 나 허기 역할이 있어?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놀토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지 마 연어수도 맞았는데 귀를 손이 못 닿아 원석이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두 떨리시면 돼요 이두? 10년이 지나도